그쪽에서 찍으면 한 번에 다 끝날걸? 아 음 음... 지금 패드는 다 파 먹은거 그래서 이건 빨리 갈아 줘야 되는데 빨리 안 갈아 줘서 그래서 수리비 한 100만원 받아? 수리비는 100만원은 조금 비싸고 70만원 이런거는 양심적으로 오토바이를 고쳐줘야 손님들이 좋아한다고 그래서 수리비 한 100만원은 조금 비싸고 댄스 고춧가루 주인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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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인공